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경각침이 고조되고 있지만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예방접종률이 6%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여름 6차 유행을 주도한 우세종은 오미크론 BA5 변이입니다. 국내에서는 BQ1, BQ1.1 등 새로운 변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BA5 변이가 여전히 80%대 후반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변이가 오든 안오든 새로운 유행은 우리나라는 지난 작년 12월, 재작년 12월, 코로나19가 시작된 12월달마다 늘 겪고 왔다는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번 12월도 변이가 없다 선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행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. 정 위원장은 유행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내비 2.7%에 불과합니다. 전국 1만 4천 개의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백신 접종률도 6.6%에 그칩니다. 감염 취약시설은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33%를 차지합니다. 18세 이상으로 확대된 동절기 추가 접종은 지난달 27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. 추가 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. 총 3가지 종류 백신 중 하나를 선택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현주입니다.